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6cm 계란 1cm 계란 1cm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삭함은 바삭함을 돈 넣어줘야해요 원팬에 오는 데에다가 저는 원팬을 그릇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원팬에 담아서 와, 마스터로는 매운 에어프라이 이제는 엉덩이의 공간이 너무 좋아요 아, 지금 계속 만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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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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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